소립, 상que는 응원합성 2기 1위 잘한다 이게 바로 초성이지 깜놀했지 바로 접촉으로 없어 적촌 본다. 적촌. 빈샷! 아보카트. 쌤 일문. 쌤 들어왔어. 일문 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쌤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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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습니다. 와 근데 유크랑도 되게 오랜만에... 됐네. 너 어디갔니? 오케이. 고고. 저기 단치를 알았네. 장실 갔다왔죠 스킨 바꾸는 건 상관없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스킨도 같은 거 쓰시는 게 이왕이면 낫겠죠 오케 확인요 웃음향이 있을 것 같다 눈동 들어왔다 눈동 들어왔다 응? 눈동 들어왔다 아이소 눈동 하자다 아니 하나밖에 안 보여요 눈동 하나 눈 하나 눈 하나 눈동을 잡았고 아픽 아프리카 렉 있지? 이거하고 리방 해야 되는데 응 아프리카 아프리카 렉 아프리카 렉 아프리카 렉 아프리카 렉 아프리카 렉 아프리카 렉 샵 도가자 어휴 왜 어이 있어주고 아프리카 렉 이lane essential 아니 Q. 널 이게 바로 초성이쥬 깜놀이겠쥬 콩이랑 듀오 미션 주면은 화낼거냐고 화내겠지라고요? 아뇨 오 갓둥이 미안해요 절대 아니죠 아아 맞다 맞다 아아 타이타이 다이소 물베서 눈베가나 박스도 프레임 오 좋아 룸멤버인가? 대변경은 스네였던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제스끼 오렌트 나도 괜찮네 어?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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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딘데? 잡을 수 있어? 잡으러 가자 오! 검정불 둘 더 있다 둘 더 어 많이 왔네 쏘면서 가야되는건가? 그렇지 그게 좀 이제 위압효과도 있고 아 아 적도 내 위치를 아는 상황에서 음 응응응응응 오케이 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.4식으로 쏘다가 한 대라도 맞잖아? 그럼 그 결 결 따라서 난사 쭉 깎이면 돼 어 어 그 버렸을 수도 있긴 한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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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중하고 올 듯? 검은 없다 일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오른쪽에도 보겠다 이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좀 하재 여보화 시키라겠노 킹메이커 회장님 만나세요 검은 좀 마요네 하지만 나는 중필사에게 쓰죠 다 잡았습니다 울베아테 건물 도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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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요 어? 혹시 개브레니 이번판부터인가요? 콩이 하고 이즈보킬 한바퀴 너무 양꼬치 않나? 한바퀴 동안 콩이랑 이즈보킬하면 2만원 아 25킬은 오케이만 하세요 오케이 양심 어디? 오케이 위성부터 아 나 근데 진짜 가스 시작했네 바보같이 미사일 때 아 내가 시작한게 아니구나 방량 넘겼지 미사일부터 해야되는데 큰일났다 아 아 갓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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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아 아 잡았구요. 룬텀 조심 가보? 가보인가? 아 까비 중간 대 있는데? 나이스 와도 반맞았다 그레잇 이보게 살짝 입이 좀 심심한갑네 공혁준 오케이 오케 오늘 가스가 좀 되는거 맞죠? 누적이 있다 누적이 있어야 하나 전지 그냥 더 폭맞았네 아야 아야 뭐 할 많다 가보가나 떼봐라 가로 접속도 왔어 접속도 온다 접속도 동룡 아 아 세이브하기 싫은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규레이 어 나 나 나 눈 쓰나미 옵니다 가긴 뭘 가나요 동현씨 어디 가요 티비 나가세요 어이구야 나이스 야 눈통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눈박스 목 처음 잡았다 오 나 했다 저는 제 통장에서 억소리 좀 났으면 좋겠네요 나 했다 문 다 왔다 네 어디야 네 네 아 전진했었어 네 네 네 어디 갔는데 클레 아 아 중끝 나이스 와 이거 박빙 갔으면 나이스 나이스 아 유튜브 유튜브라 생각하시는거에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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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